안녕하세요. 논리체이노입니다. 여러분들 3월 학평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3월 학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2 때까지 공부나 겨울방학 때 공부한 것들이 정말 올바르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기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3월 학평은 그나마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라도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2022년 수능 국어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는 겁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해설강의가 있으면 해설강의를 꼭 보시도록 하고요. 이 해설강의를 통해서 2022년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지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이 기출문제의 풀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매년마다 3월 모의고사가 가장 어렵고요. 모의고사 중에서. 그 이유는 전년도 수능하고 난이도라든가 유형이라든가 패턴을 아주 동일하게 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월 모의고사와 수능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2 때 풀었던 모의고사 난이도하고 지금 3월 모의고사 난이도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수능 국어 기출문제를 여러 번 분석해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것들을 꼭 캐치하는 것이 3월 모의고사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기추를 풀고 났다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이 문제 푸는 시간을 여러분의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해보라는 겁니다.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보라는 건 제가 추천을 해볼 테니까 이 추천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시가문학을 먼저 풀어보라는 겁니다.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작년도에 수능 문제를 보면 제일 앞에 비문학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비문학을 제가 먼저 풀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에도 분명히 비문학 질문이 어려워서 다들 당황했고 뒷부분에 있는 문학을 잘 못 풀었기 때문에 점수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가문학을 제가 먼저 추천하는 이유는 시가문학이 쉬운 건 바로 이 보기, 보기라는 문제가 반드시 있잖아요. 이 보기와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쉽게 이 주어진 논리적인 범위, 이 기준 이 기준 안에서 내가 작품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문제도 이 기준으로 우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시가문학을 먼저 풀게 되면 조금 더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문학, 수능문학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에게 낯선 작품,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작품을 네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니? 라는 해석 능력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라는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가문학을 제일 먼저 풀도록 하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모든 시가문학에는 반드시 보기라는 기준이 주어지고 풀어주기 때문이야. 아주 심하게 고전시가를 보더라도 작품은 고어로 나와 있지만 보기는 바로 현대어고 비문학이고 설명이 잘 풀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더 자세히 풀어주는 현대어는 역시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태도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순서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문학 풀고 나서 산문문학, 당연히 산문문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문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왜일까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도 문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가 주어지고 심지어 산문문학은 줄거리까지 주어집니다.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랑 줄거리 역시 보기 밑에 있는 선택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낯선 작품이지만 이 소설의 핵심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말하지만 보기랑 줄거리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갈등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문문학조차도 어렵지 않다. 심지어 우리가 고전소설 읽지라도 고어나 한자어를 무시하고 결국은 보기에서 보기는 또 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관계를 쉽게 추론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시간문학, 두 번째로 산문문학 풀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풀었으면 하는 그런 순서는 바로 당연히 합법장문과 또는 언어매체겠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합법장문하고 언어매체도 분명히 우리가 열한 문제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건 우리 수능 국어의 특징이 또 고2 때와 다르게 시간 내 푸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등급이 작년에 82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끝끝내 다 80분 안에 푼 친구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80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진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 뭐다. 내가 합법장문 언어매체는 그나마 비문학 독서 영역보다 쉽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하자는 거죠. 자 1등급이 90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확보해 놓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예상 외에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추천한 게 이제 독서 영역인데 당연히 독서 영역 중에서도 우리가 새로 추가된 독서런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지문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나올 거고 이것들도 역시 꼭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풀길 바라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3개가 남았던 말입니다. 입문 그 다음에 법이나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평상시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푸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내에 다 읽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걸로 미리 점수를 확보하고 못 풀었을 때 그 부분은 찍더라도 그 전략을 통해서 점수를 올린다면 80대 초반만 마저도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굉장히 이 점수가 높지 않아서 이 어떤 내가 순서로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접근하는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3, 4등급의 학생이라면 끝까지 풀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 1등급이 80점대 초반이고 2등급은 70점대 중반입니다. 3등급이면 70점대 초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든다면 두 개의 지문을 못 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두 개의 지문을 미리 포기한다. 라고 읽었을 경우 편안한 마음으로 두 개의 지문을 푸는데 약 30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비문학 영역에서. 그러면 나는 그 30분을 정말 편안하게 문학과 화법 장문이든 언매에 투자했으면 충분히 70점을 맞고도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 친구들은 내가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 내가 다 못 읽을 수 있으니 애초에 한 두 개 지문은 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런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당연히 그 지문을 읽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읽는 지문도 읽었지만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지문을 읽었지만 결국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은 전략을 잘 짜시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끝까지 푼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 우리가 시험 볼 때 제일 시험지에 시험지에 제일 앞 페이지를 보면 여백이 있고 제일 뒷 페이지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비문학 독해를 할 때는 제발 그 여백에다가 읽으면서 핵심 문장이나 핵심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오른쪽에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요약 정리하다 보면 이 문장과 문장의 핵심 문장들의 관계 이것들의 비교, 대비,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수능해서는 주로 묻고 있지 우리가 문장의 의미 자체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략을 꼭 활용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정답을 맞춘다. 라는 생각으로 이 여백에다가 필기에 가면서 푸는 비법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일단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라는 건 절대 지식을 묻지 않는다. 라는 것과 문학은 반드시 보기에서 기준을 잡으면 너무 쉽다. 그리고 독서 영역은 첫 단락에서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고 선별하면서 읽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고 화법 작문일 경우는 똑같이 독서 영역처럼 읽어가면 되지 다른 지식이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몇 등급인지 상관없이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시험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 실력을 점검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원하는 등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